안녕하십니까 영어대장 티처킴입니다 오늘은 이제 64번째 패턴입니다 오늘은 계속해서 이제 부사절을 이끄는 접속사들을 배울텐데 오늘은 세가지를 배웁니다 첫번째는 once 아시죠? once 주어동사, 컴마담에 주어동사 하게 되면 이때 이 once는 일단 뭐뭐 하면이죠 일단 뭐뭐 하면 그리고 두번째는 뭐냐면 두번째는 now that이에요 now that 또 여러분 접속사입니다 근데 이 that은 좀 생략이 가능해요 now that 다음에 주어동사, 컴마 주어동사 하게 되면 이때 이 now that은 뭐랑 같냐면 because와 같습니다 because나 since나 as와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지금 now가 있죠 now가 있기 때문에 원인과 결과를 말하기는 하지만 현재와 과거의 어떤 대비 가운데에 좀 자주 쓰이는 원인과 결과입니다 이거는 이따가 나중에 예문을 통해서 확인을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세번째는 뭐가 있냐면 every time이 있어요 every time 주어동사, 컴마 주어동사죠 이때 이 every time은 뭐와 같냐면 whenever와 같습니다 whenever, 뭐뭐 할 때마다와 같은 거예요 뭐뭐 할 때마다 자 그러면 바로 우리가 예문을 통해서 살펴볼게요 자 1번 보시면 once you have got into a bad habit이에요 일단 너가 have got into 어디어디 속으로 들어가면이죠 어디 속으로 들어가요 나쁜 습관 속으로 들어가는 거야 그러니까 너가 나쁜 습관 속으로 일단 들어가면 나쁜 습관을 얻게 되면 그 정도로 의역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은 너는 뭐하게 돼요? will find, 알게 될 거야 자 그런데 여기 나와 있는 it은 뭐예요? 가 목적어죠? 예, 진목적어는 뒤에 to get lead of it이죠 이게 진목적어죠 진짜 목적어죠 get lead of는 제거하다죠 그것을, 그것은 뭐예요? 바로 습관이죠 나쁜 습관 그 나쁜 습관을 제거하는 것이 어떻다? very difficult하다 라고 그것을 너는 깨닫게 될 거다 알게 될 거다 그 정도로 보시면 되겠죠 자 2번입니다 2번에 여기 보면은 now that이 나와 있죠 now that은 뭐와 같다? since, because 이런 거랑 같다 그랬죠 자 이제는 그가 사라졌기 때문에죠 그래서 제가 이거를 이제는 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이제는 그가 사라졌기 때문에 그렇죠 we miss him very badly죠 그래서 우리는 그를 miss 그리워하는 거죠 매우 몹시 그렇죠 badly가 나쁘게가 아닙니다 몹시예요 강조부사입니다 자 3번입니다 ask 물어봐라 그렇죠 누구에게? your teacher 너의 선생님에게 물어봐라 every time 뭐 할 때마다? you feel any doubt 너가 어떤 의문을 느낄 때마다 그렇죠 every time이 뭐랑 같다? whenever와 같다 그랬죠 whenever 뭐 뭐 할 때마다 그렇죠 whenever 그래서 너가 의문을 느낄 때마다 어떤 의문이든지 의문을 느낄 때마다 너의 선생님에게 물어봐라 자 4번에 once you hesitate죠 너가 일단 주저하면 주저하면 you are lost 해요 너는 잃어버리게 된다 너는 끝이다 이런 말이에요 자 요 문장은요 여러분 YBM 사전 찾아보면요 있는 예문입니다 거기에 보면 해석도 you are lost를 너는 끝이다 라고 그렇게 해석을 해놨어요 자 5번 보시면은 bad habit 이게 주어죠 그리고 콤마 콤마 사이에 이렇게 삽입이 돼 있고 동사가 아가 되겠죠 자 once 다음에 이렇게 주어 동사가 생략이 된 겁니다 주어가 대명사이고 동사가 비동사일 때는 생략이 가능해요 대부분의 부사절에서 다 가능합니다 주어가 대명사이고 동사가 비동사일 때는 그 대명사와 비동사가 생략이 가능해요 여기에서는 뭐가 생략이 된 거예요 day가 되겠죠 day는 앞에 있는 bad habits를 받겠죠 day are 가 되겠죠 그렇죠 바로 그 나쁜 습관들이 일단 형성되어지면 그 나쁜 습관이 어떻다 are very difficult to break 깨기가 그 나쁜 습관을 없애기가 깨버리기가 매우 어렵다는 겁니다 6번이요 또 now that이죠 그래서 이제는 너가 big boy a big boy 하니까 그냥 컸다 이 얘기죠 뭔가 큰 소년이 되었기 때문에 you ought to know better 더 잘 알아야 한다 그렇죠 더 잘 알아야 한다 자 그럼 7번 우리가 또 좀 보도록 할게요 7번 자 여기에는 또 now가 돼 있는데 여기 뭐가 생각돼 있어요 now that이죠 이제는 그가 뭐 했어요 he has made up his mind죠 make up once mind 하게 되면 뭐랑 같다 decide와 같죠 여러분 decide 결심하다죠 이제는 그가 결심했기 때문에 자 it is no good ing 그렇죠 뭐뭐 해도 소용없다죠 ing 해도 소용없다 이때 good은 소용입니다 자 뭐 해도 소용없어요 to persuade him 그를 설득시키는 것이 어떻다 소용없다가 됩니다 그렇죠 결심을 했기 때문에 자 every time은 뭐뭐 할 때마다 뭐뭐 할 때마다죠 그래서 그가 나를 볼 때마다 그는 urge 한대요 urge는 뭔가 충고하고 강력하게 뭔가를 권고하는 겁니다 urge 목적어 두부 정사 그가 나로 하여금 뭐하도록 열심히 일하라고 충고를 한대요 그가 나를 볼 때마다 자 그 다음에 bring your brother with you 네 그래서 너의 동생을 너와 함께 데리고 와라 그렇죠 next time은 every time이랑 비슷하죠 이거는 너가 오는 다음번에 너가 오는 다음번에 아시겠죠 예 그 다음에 이제 10번에 once 또 나왔습니다 일단 뭐뭐 하면 일단 너가 약속을 하면 그렇죠 once you have made a promise 너가 일단 약속을 하면 you should keep it 너가 그것을 지켜야 한다 여기서 it은 당연히 약속이겠죠 자 그럼 좀 더 긴 문장을 통해서 배운 것들을 또 살펴보겠습니다 자 1번 보시면은 man이 나왔죠 사람이 나왔습니다 근데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과로를 어디까지 해야 될까요 바로 여기까지입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who have done great things 예요 위대한 일들을 행했던 사람들은 그렇죠 위대한 일을 했던 사람들은 동사가 made죠 예 만들었다 뭐를요 스태핑스톤이에요 스태핑스톤이 뭡니까 디딤돌이죠 디딤돌 그렇죠 디딤돌을 만들었어요 뭐의 디딤돌이에요 그들의 실패를 디딤돌로 만든 거죠 그쵸 자 더 disgrace인데 disgrace는 뭐예요 수치죠 예 수치고 뭔가 이렇게 불명예고 그쵸 망신이에요 자 수치와 망신과 불명예가 그쵸 이즈가 동사인데 여러분 보니까 여기에 not a 그리고 but b 가 있죠 그쵸 예 not a 뭐 b는 a가 아니라 b다죠 그래서 수치가 어디에 있는 게 아니에요 넘어짐의 수치가 있는 게 아닙니다 어디에 있어요 in not rising 다시 일어서지 않는 데에 있는 겁니다 동명사나 투부정사를 부정할 때는 바로 앞에다 이렇게 납붙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일어나지 않는 게 수치예요 그쵸 뭐 할 때마다 every time you fall 너가 넘어질 때마다 그쵸 넘어지는 것 자체는 이거는 망신이 아닙니다 넘어지고 난 날 때마다 다시 일어서지 않는 거 포기해버리는 거 주저앉는 거 이게 이제 수치예요 자 2번 봅니다 now that 이제죠 now that since와 같다 그랬죠 그 순간이 왔기 때문에 그쵸 그 순간이 왔기 때문에 이제는 근데 어떤 순간이에요 뒤에 있는 이 to do what she had for weeks determined 가 앞에 있는 the moment 모먼트를 꾸며준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어떤 순간이에요 해야 할 순간이죠 뭐를 합니까 바로 what she had determined이죠 근데 4 weeks는 삽입된 거고 아주 수주 동안 몇 주 동안 그녀가 결심했던 것 그쵸 결심했던 것을 할 순간이 왔기 때문에 그쵸 자 그리고 그리고 또 now that 이죠 그리고 또 뭐 했기 때문에 그녀가 말해야 했기 하기 때문에 뭐를요 더 terrible things 저 아주 무서운 일 무서운 일을 그쵸 말해야 하기 때문에 이제는 자 근데 그 무서운 일은 또 뭐예요 she had to say 말해야 하는 아주 그 무서운 일들을 그녀가 이제는 말해야 하기 때문에 she 자 quality quality 라고 하죠 quality 이게 즉 원래 매출학이라는 뜻인데 이게 겁먹다요 겁먹다 겁을 먹다라는 동사 표현이 있습니다 그녀가 이제 겁을 먹은 거죠 그리고 그녀의 그 심장 그녀의 마음 가슴 이것이 어떻게 됐습니까 sink sink죠 내려앉았다 그 정도로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이제 3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번 자 every time new world is added to the language 뭐 말 때마다죠 새로운 단어가 is added to예요 추가되어질 때마다죠 어디에 그 언어에 뭐에 의해서 뭐에 의해서예요 either a or b 죠 예 그래서 바로 이 by blowing은 이건 뭐예요 차용이죠 차용 거기서 빌려오는 거니까 차용 composition은 이게 구성 작성 이런 뜻도 있지만 이게 합성이란 뜻도 있습니다 그리고 derivation은 파생이죠 파생 그러니까 파생이든 합성이든 아니면 차용이든 이런 것에 의해서 그쵸 이 새로운 단어가 언어에 그 언어에 더해질 때마다 그쵸 더해질 때마다 그 새로운 언어는 뭐 때문이다 due to죠 뭐 뭐 때문에 물론 뭐 때문이다 행동 때문인데 어떤 행동이에요 conscious or unconscious죠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그 행동 때문이다 그쵸 근데 그 행동은 또 어떤 행동이 뒤에 또 꾸며주네 of some one person 어떤 한 개인의 행동 때문이다 의식이든 무의식이든 되셨죠 예 자 그 다음 4번입니다 자 perfect knowledge죠 완벽한 지식이에요 뭐에 대한 소수의 작가들 그리고 소수의 어떤 주제들에 대한 완벽한 지식 이게 주어져 이게 is more valuable 아주 더 귀중하대요 뭐보다 피상적인 원 이때 원은 뭐예요 knowledge를 받는 거죠 피상적인 arm 이거보다 소수와 또는 소수의 저자와 소수의 어떤 주제에 대한 완벽한 지식 피상적인 알미 아니라 뭐에 대한 다수의 다수의 피상적인 알보다 그렇죠 어떤 소수의 작가들과 소수의 주제들에 대한 완벽한 알미 더 중요하대요 아시겠죠 자 더 파인 포인트 진짜 좋은 점입니다 뭐에 대한 한 책의 좋은 점은 아 seldom apparent 에요 좀처럼 이렇게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at first 처음 책을 읽을 때는 그 책의 좋은 점들이 잘 나타나지가 않아요 자 젊은 시절에 어떤 사람은요 should search 뭔가를 찾아야 돼요 뭐 사이에서 among books죠 그러니까 책들 사이에서 그러니까 책들을 막 살펴봐야 된다는 얘기예요 여러 책들을요 에저는 뭐뭐 하듯이죠 누군가가 찾듯이 세상을 이렇게 탐구하듯이 뭐를 위해서 친구를 찾기 위해서 그렇죠 친구를 찾듯이 책들을 찾아봐야 된다는 얘기죠 자 그리고 once 일단 뭐뭐 하면이죠 일단 이러한 친구들 이러한 친구들은 뭐예요 이건 책들입니다 books예요 이 책들이 are found 발견되어지고 chosen 선택되어지고 adopt 채택되어지고 나면 일단 그렇게 되면 그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요 must go into retirement with them 그 책들과 그 책들과 은퇴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retirement는 은퇴죠 그러니까 이게 좀 의역하면 뭐예요 은퇴 속으로 들어가야 한다니까 바로 그들과 함께 그 책들과 함께 은퇴까지 은퇴까지 일생을 같이 해야 된다 이런 말입니다 이해되셨죠 예 자 오늘도 이 정도로 하겠고요 여러분들 궁금한 거 있으시면 언제나 댓글로 남겨주세요 제가 확인하는 즉시 답변 드리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합니다 감사합니다